이번 시간에는 php를 이용해서 서버 상에 위치하고 있는 파일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php에서 파일을 제어하는 함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편한 것을 소개해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일 get contents, 파일 put contents가 있는데 앞에 것은 파일을 읽어드릴 때 쓰는 push이죠. 메소드고요. 함수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파일을 쓸 때, 기록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파일로 앞탄화해서 이렇게 디렉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p3.php, p4.php를 만들었습니다. p3.php에는 파일 get contents 함수가 들어있고요. p4.php에는 파일 put contents를 사용하는 함수, 파일을, php 파일을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sample.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hello world php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이 p3.php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구동시키면 이 파일 안에 있는 이 내용 있죠.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sample.txt라고 하는 서버 상에 위치하는 파일, 이것도 업로드해야겠죠. 그 파일을 읽은 다음에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해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p3.php예요.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파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받았는데 이 변수는 .-sample.txt예요. 이게 그 경로 부분을 html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하고 슬래시면 무엇이냐면 현재 이 파일, 즉 p3.php라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 슬래시입니다. 그리고 sample.txt라고 하면 이 구동되는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p3.php가 위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sample.txt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의 위치를 인자로 전달해주게 되면 이 파일 ge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가 이 인자로 전달된 파일을 읽어서 어떤 값을 리턴하는데 그 값은 이 파일의 내용입니다. hello world.php. 그걸 리턴한 다음에 echo를 앞에서 줬기 때문에 이 hello world.php라고 하는 이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여기서 p3.php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php라고 적기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여기다가 제가 생활코딩이라고 적고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는 sample.txt 파일을 서버로 올렸기 때문에 이 p3.php가 이 sample.txt 파일을 읽어서 hello world라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php를 이용해서 파일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php에서 파일을 작성할 때는 파일 put content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함수는 인자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인자는 작성하려고 하는, 생성하려고 하는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파일 get contents와 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는 그 파일에 기록할 문자율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ample.txt라는 파일에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문자율을 기록하기 위한 로직이 담겨있는 php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get contents를 이용해서 다시 sample.txt 파일을 읽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생활코딩이 아니라 생활코딩2라고 내용을 바꾸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2라고 출력이 되죠. 그리고 제가 파일 내용을 직접 보여드리면 sample.txt 파일이죠. 점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2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에러는 php 설정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작동을 어떤 php 로직을 실행했는데 뭐 에러도 표시가 안 되고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을 이 php가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시켜주게 되면 강제로 에러를 출력해주는 그런 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보시면 permission.denig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권한이 없어서 거부됐다는 뜻입니다. 뭐가 거부됐냐면 파일 푸트 컨텐츠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이 함수가 sample.txt 파일을 제어하는 것이 거부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파일의 퍼미션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퍼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은 이번 수업의 범위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처리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문제에 발생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명령어를 검색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생활코딩에서 운영체제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그때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은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무엇의 현재 디렉토리냐면 방금 우리가 실행했던 p4.php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바로 이 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디렉토리에 생성한 시간이나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어떤 퍼미션, 권한 같은 것들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p4.php 파일이 이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샘플2.txt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렉토리에 아더의 권한이 라이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rx 가운데 있는 대시 부분에 w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w가 표시가 안 되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권한이 거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chmod,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권한의 대상이 아더이기 때문에 o이고요. 아더는 이겁니다. 그리고 더하기, w를 하게 되면 아더의 쓰기 권한을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을 하면 현재 디렉토리죠. 그리고 제가 ls-라는 걸 이용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면 여기 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r과 x 사이에 w가 생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더의 권한으로 현재 디렉토리에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차로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다시 ls-al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열람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샘플2.텍스트 파일이 생겼고요. 샘플2.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제가 보기 위해서 vi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화면을 찍어보면 지금 인코딩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생활코딩2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샘플2.텍스트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샘플2.텍스트 파일에 생활코딩2라고 하는 텍스트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계 컨텐츠와 파일풋 컨텐츠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함수들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열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파일을 제어하려고 할 때는 파일계 컨텐츠, 파일풋 컨텐츠를 쓰시면 안되고 애플이드나 애플아이트와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고요. 이 링크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보시면 애플이드는 파일을 읽는 데 사용하는 함수고요. 여기 보시면 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예제를 그냥 볼게요. 우선 파일 네임에다가 파일의 위치 유저 밑에 로컬 밑에 something.텍스트라는 파일이겠죠. 이 파일의 변수, 파일의 위치를 문자로 만들어서 변수에 남았죠. 그 다음에 fop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파일 네임, 즉 제어하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하고 r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이 파일 있죠. something.텍스트라는 파일을 읽겠다라고 하는 것을 PHP께 알려준 겁니다. 그럼 fopen이 handle이라고 하는 리소스 형태의 데이터를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fread라고 하는 것이 hand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인자로 받고 두 번째 인자는 이 데이터, 이 something.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의 파일의 크기 있죠. 파일의 크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fread의 뒤에다가 파일의 크기를 전달하는 것에 따라서 이 fread가 읽고자 하는 파일의 어떤 데이터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일 사이즈는 파일 사이즈에다가 파일의 위치를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그 파일의 크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 something.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의 전체를 읽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contents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이것을 읽어보면 something.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fopen 같은 경우는 리소스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닫아줘야 됩니다. 닫을 때 사용하는 것이 fclose라고 하는 함수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이 handle이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해 주게 되면 이제 이 파일과의 php가 더 이상 이 파일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파일 read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는 파일을 읽는 법이고요. 파일을 쓸 때는 fwrite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사용합니다. fwrite는 어떻게 쓰냐면 예제로 가서 여기 파일 네임으로 test.txt라는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some content는 add this to the file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장을 했죠. 그래서 test.txt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하는 예제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조건문이 나오는데 이 조건문에 사용되는 이 조건은 easy writeabl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일 렘을 전달을 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텍스트.txt 파일이 쓰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그 permissionDenign이라고 하는 에러 보셨죠? 그런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가 않고 이 함수가 false return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조건문에서 파일을 쓰는데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고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파일이 발생한 거에 대한 대응을 이 뒤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open을 또 씁니다. fread 즉 파일을 읽거나 쓰거나 모두 마찬가지로 fope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인자로 파일의 패스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인자로 a라고 적어주게 되면 무엇이냐면 이 테스트.txt 파일을 append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만약에 그 파일이 없다면 생성을 하고 그리고 그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 그 파일의 가장 뒤에서부터 내용을 추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open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이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하는 이 플래그 이 플래그에 다양한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할 건지 아니면 제일 앞에서부터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fopen이 실패하게 되면 여기 뒤에 부정이 되어 있죠. 실패하게 되면 파일이 이길 수 없다라고 에러를 출력하면서 끝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fwrite를 이용해서 somecontent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것을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서 파일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false를 리턴하게 되면 이제 파일을 작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에러를 나타내는 거고요. 만약에 false가 아닌 경우에 fwrite가 false를 리턴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 파일에 작성했다라는 것을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그리고 fopen과 마찬가지로 fread과 마찬가지로 fclose에다가 핸들이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해서 이 파일에 대한 제어를 끊게 되는 거죠. 이 php에서는 파일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지원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는 이런 목록들 있죠. 이 목록들이 다 파일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의 이름을 잘 보시고요. 지금 필요하신 어떤 함수 같은 것들을 찾아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라요.